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아우디 뉴 A6 3.0 TFSI 쿼트로 모델이고요 이 차량 2011년식에 주행거리 12만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동안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스푼칩 없고요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네요 이어서 본넷도 보겠습니다 본넷 쪽 크랙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이어서 범퍼 쪽도 보시면 네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운전석 앞쪽 볼게요 먼저 휠이고요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로 맞췄습니다 신품 8mm 기준 6.34mm로 8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옆쪽 볼게요 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옆에서 보시면 무모콕 보이지 않고 있고요 크랙이랑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네요 이어서 뒤쪽 휠 볼게요 네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로 맞췄습니다 신품 8mm 기준 6.19mm로 8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뒤쪽 볼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네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면은 연식 대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해주셨네요 이어서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이고요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습니다 옆면에서도 살펴볼게요 네 현재 보고 있는 쪽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깨끗하네요 앞쪽 휠 볼게요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내부 이동해서 또 살펴볼게요 네 계기판에 주행거리 보시면 125,317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크루즈 있고요 네 그리고 운전석 부주석 전동 시트 있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네요 위쪽에서부터 살펴볼게요 선루프 작동이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앞쪽 보시면 ECM 룩미러 있고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의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네요 네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내려오면서 볼게요 운전석 부주석 예선 시트 있고요 오토 에어컨 있네요 버튼 시동이고요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2열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고요 2열 공간 넓게 확보되고 좋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2열 열선 시트 있고요 2열도 선루프로 개방감 너무 좋네요 가운데 쪽도 볼게요 수납 공간 있고요 2도 보시면 컵 홀더 이용 가능하십니다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볼게요 접정량 들어가 있네요 현재 보고 있는 쪽 루유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 차량 성능 점검 기록부상 미세누유 있었으니까요 성능 점검 기록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보 점검하기 전에 스캐너 영상이랑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 드립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됨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화보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변마모 없고요 그래서 스프링선 부식 없고요 뒤쪽에 있는 등속 조인트부트도 지자심 없네요 주변 부식들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만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트도 지자심 없고요 네 주변 부식들 상태 좋네요 버런셜 기어도 누유 없이 깨끗합니다 앞쪽 볼게요 네 이 차량 먼저 미션 쪽 보시는데요 현재 보고 있는 쪽 누유 보이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앞쪽에 엔진 쪽은 지금 언더커버로 가려있어서 자세히 아래쪽에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이쪽에서 보시면 누유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능 정원 기록부상 미세눈이 있었으니까요 성능 정원 기록부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 타이어 볼게요 편만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트 지자심 없네요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만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트 지자심 없고요 주변 부식들 상태 좋습니다 화보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아우디 뉴 A6 3.0 TFSI 카트로 모델 만나봤는데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구였고요 연식 대비 아주 깔끔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아차에서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